안녕하세요 스텔라 입니다 소개해 드릴 제품은 요즘 핫한 코리고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리고 슬리퍼 중에는 몇가지 디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따끈따끈한 신상인 신상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코리고 슬리퍼 한번 볼게요 제가 가지고 왔는 따끈따끈한 신상은 링치 색상이구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안쪽이 아치 부분에 높게 제작되어 있구요 바깥쪽이 낮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코리고 마크가 있구요 좌측에는 코리고 로고가 박혀 있네요 다음에 바닥을 볼까요 바닥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욕실이나 실내에서 착용을 해도 미끄럽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착용감 위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착용감은 딱딱하거나 딱딱하거나 불편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첫 신했을 때 느낌은 딱딱하거나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계속 해놨을 때는 가장 좋은 게 편안함이었어요 내 발이랑 슬리퍼가 하나가 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슬리퍼를 착용을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리고 슬리퍼는 신다 보니까 그냥 계속 코리고 슬리퍼만 착용을 하게 돼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편안함 코리고 슬리퍼의 장점은 편안함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코리고 슬리퍼된 민트 색상에 대한 제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